안녕하세요 원호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저희가 이니스프린 배고파요 팩에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게 뭐죠? 네 바로 화산송이 7가지 컬러가 모두 담긴 스페셜 키트인데요 여기에는 저희가 직접 할 사인까지 생겼습니다 세상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세상에 단 한장뿐인 폴라로이드 사진까지 준비했습니다 완전 대박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화산송이 컬러 마스크를 하고 인스타그램에 귀엽게 인증을 해주세요 마구마구 올려주세요 어떻게? 마구마구 어떻게? 마구마구 많은 분들의 개성있고 매력있는 인증샷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코로나 마스크를 도망가기 베넷 많이 참여해주세요 안뇨 안녕하세요 원호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저희가 이니스프린 해고파요 TV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침 식사를 생략했습니다 근데 뭐죠? 바로 화산송이 6가지 컬러가 모두 사는지 태풍 투투인데요 현재는 저희가 직접 할 사이까지 수아를 주저기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생산에 관한 한낱구인 폴라로이드 사진까지 준비했습니다 먼저 대박 화산송이 컬러 마스크를 이라고 인스타그램에 귀엽게 인증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올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마지막으로! 어떻게?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의 개성인과 매력인에 있는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마지막으로! 안녕!